기분 좋은 에너지가 넘치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회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초대석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 엊그제인 월요일에 덴마크에서 오셨습니다 아직 시차 적응도 되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출연해 주셨습니다 올해로 22년째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로 2017년부터 덴마크 왕립 오페라단 전속 솔리스트로 활약했고 2019년 종신단원으로 임명된 베이스 고경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협연회에서 현체의 짤초브레코 오페라 페스티벌과 모나코 몬테까르르 오페라 극장 음악 코치로 활약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심소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유럽에서 날라오셨습니다 엊그제 입국하신 겁니까? 네 월요일 저녁에 그럼 지금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됐겠네요 뭐 안 됐어도 이런 인생이니까 열심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십니까?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어제도 오늘 방송 때문에 컨디션 조절해야 되니까 일찍 자야지 하고서 10시에 딱 잠이 들었는데 눈을 딱 뜨니까 잘 잤다 싶었는데 1시 반이더라고요 3시간밖에 보셨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오늘 또 라이브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베이스 고경일 소개합니다 한국뉴스 종합학교 전문사 졸업한 고경일 프랑스 마르세이 국립오페라 최고연주자 과정을 국비장학생으로 수확했습니다 KBS 서울 신인 음악 콩쿠르 1위, 동화 콩쿠르 입상, 프랑스 마더몽드 국제 콩쿠르 1위, 마르세이 국제 콩쿠르 2위 등 수많은 국제 콩쿠르 무대에서 실력을 검증받았습니다 프랑스 마스의 오페라 극장의 시작으로 뚤루스, 마르세이, 부장성 등 부대에서 노래했고 독일 함부르크 국립극장과 하이델베르크, 다름슈타트 등 독일에 비롯한 유럽의 주요 극장의 주역을 올랐습니다 2017년 덴마크 왕림 오페라 극장 솔리스트로 데뷔 2022년 서울시립 교양단 오스모 벤스케, 모짜르 트레이캠, 베이스 독창자로 출연했습니다 현재 덴마크 코페라겐 로얼데니시 오페라 극장 27년 역사상 최초의 동양인 종신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경희의 클래식 클래식 수요 초대석 베이스 고경일의 클래식 음악과 함께한 인생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 소감이나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제가 소개하면서 하나 오류가 있는데 27년 역사가 아니라 270년 역사랍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우와 극장 역사가 270년이나 됐습니까? 지금 275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세워졌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오페라 극장뿐만이 아니고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케스트라라는 개념이 생긴 게 덴마크 왕립의 군악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악기들을 싹 모아요 그래서 그 왕을 위해서 행진할 때 군악대를 세우는 악기들을 모집을 하는데 그게 오케스트라의 시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효시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역사가 굉장히 깊은 선생님 확실한 거죠? 네 저희 극장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EBS 교육방송사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다가 큰일 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종신단어로 몸담고 있는 지금 설명해 주신 덴마크 코페라겐 로엘 데니시 오페라 극장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270년 전, 275년 됐고 또 자랑 좀 해주세요 원래 제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오페라 극장은 새로 생긴 극장이에요 무슨 얘기죠? 원래는 275년 전에 지금 옛날 극장이 따로 있고 지금 새로 생긴 오페라 극장은 새로 진 건물이고 그 옛날 건물은 코페라겐 뉴하온이라는 곳에 규모가 한 천석 정도 되는 작은 극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랜드 오페라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한 너무 아쉬움이 있었고 사람들이 좀 더 원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재정이 문제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덴마크의 거부 그 메어스크라는 그 뭐지? 물동 물류회사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물류회사를 갖고 있거든요 덴마크가 메어스크 거기 회장이 기부를 합니다 한월 한 5천억 정도 그때 당시 5천억 정도 2001년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2005년에 완공이 되는데 극장 내부를 보면은 천장이 전부 금으로 이렇게 순금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 가장 아름다운 극장은 아니지만 가장 비싼 오페라 극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와 거기서 노래하면 골든보이스네 금빛으로 되어 있으니까 진정한 골든보이스는 마리오네 모나코가 부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불러야지 골든보이스네 우리 선생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주지 못했나요 정리를 하자면 원래 275년 전에 지었던 극장은 가운데에 있는데 천석 정도의 극장이며 오페라를 전체 올리기에는 규모가 작아서 말씀하신 선박왕 그렇죠 선박왕이 기부를 해서 지금 몇 석 정도 됩니까? 지금 한 1800석 정도 2000석 가까이 거의 두 배 가까이 극장으로 했는데 포인트는 안에 금으로 되어 있다 금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 극장 지붕도 약간 배 컨테이너 선박처럼 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박왕이 기부를 했으니까 약간 배처럼 그래서 이게 궁전 지금 현재 왕이 머물고 있는 궁전 그 정면에다가 오페라 극장을 만듭니다 와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도 트리스탄트 디돌대 그 퀸니시 마케 역을 노래하고 왔는데 바로 오기 전 그 공연에서 여왕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 공연을 보셨죠 뭔가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문화가 느껴지는 게 일단은 궁전 그렇죠 궁전 앞에 있고 여왕이 오셨다 아주 신선합니다 저도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항상 할 때마다 그 여왕님은 우리 베이스 고경인 선생님이 한국인인 걸 아실까요?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왜냐하면 이건 뭐 지나간 얘기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왕실에서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저번에 우리나라 대통령 부부께서 덴마크랑 독일을 순방하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셨거든요 그렇죠 그때 한국인인 걸 저를 알아가지고 그때 너네 나라 대통령 오니까 왕실에 초대를 하겠다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갈 뻔했는데 캔슬이 돼가지고 못 갑니다 그래서 왕실에 한번 들어가 보나 그랬는데 못 들어가 그렇군요 지금 혹시 용산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지금 캔슬하셔가지고 고경 선생님이 지금 아쉬워하십니다 다시 한번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유럽 오페라 극장에서 활동하는 성악가 지금 대마크에는 몇 명 정도 있나요? 우리나라 분들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악가는 그 이후에 합창단원분들이 조금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게스트분들이 한두 명씩 한 해마다 오시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잘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그냥 해보니까 좀 거부감이 없더라 아시아 사람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른 것 같습니다 갑자기 겸손한 모두를 지금 제가 열심히 자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초를 치십니까? 왜냐하면 스칸디나미아 북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좀 닫혀있거든요 보수적이군요 보수적이고 겨울왕국의 엘사 여왕처럼 항상 그런 사람들만 선호해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이 무대 주인공으로 쓴다 이걸 용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피지컬이 되시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인터내셔널한 느낌 감사합니다 오디션 때는 어떤 노래 부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디션을 또 이제 오라고 해서 갔는데 다른 극장은 한두 곡 하잖아요? 그냥 오디션 하면 한두 곡을 했는데 또 해봐라 또 해봐라 죽겠더라고요 언제까지 그걸 들으려고 몇 곡 정도 하셨습니까? 노래를 네 곡을 했습니다 네 곡이나? 오디션 첫 번째 노래 근데 오펠 아리아를 네 곡 연속으로 마지막에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끝났는데 이제 끝났나 했는데 일주일 뒤에 다른 노래를 가지고 한 번 더 하라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아시아 사람은 과연 솔리스트 뽑을 것인가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서 이제 노래를 하니까 이제 그날 바로 계약하자고 이야 그러면은 그날 노래 네 곡 부르고 다시 또 선생님께 연락해서 또 노래 듣고 그러고 나서 계약을 했군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덴마크의 종신단어로 있는 솔리스트는 센스님밖에 없는 거네요 아시아 사람은 저밖에 없고 보통 이 종신단원이라는 거는 덴마크 사람들을 맞춥니다 아 종신단원의 특징은 본인이 이제 패컬티이기 때문에 그만하겠다고 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닙니까? 연금 들어가는 그 나이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것도 정년이 있나요? 네 정년이 있고 네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성악가가 이제 나이 먹어서는 노래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연금까지 다 책임져준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그 종신교수랑 같은 개념인 줄 알고 내가 그만할 때까지 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양심상 바뀌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컨트랙이니요 페모넌트 컨트랙이라는 걸 줍니다 아 지금 20명의 전속 솔리스트가 있는데 8명만 종신단원이라는 정보를 제가 취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나라에 지금 국경을 높이고 계시네요 와 아시아 중에서 한국이 아니라 아시아 중에 유일하십니다 아시아인 중에 유일한 지금 종신 솔리스트 대단합니다 자 그럼 여기 오늘 첫 곡으로 라이브를 청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차이코프스키 예프게니 원예기니 그래민 아리아입니다 아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네 이제 방송 매체에서 가끔씩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 곡을 고를 때마다 아 요번 해 불렀던 노래를 덴마크 사람들한테만 들려줄 게 아니고 한국 분들에게도 한번 들려드리겠다 하는 생각으로 항상 그 해 했던 거를 갖고 와서 한 번씩 선보입니다 아 그럼 지금 선생님 그 따끈따끈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곡이네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딱 버튼만 누르면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거 대단합니다 자 연주를 위해서 두 분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제가 그 사이 곡 소개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시킨의 소설이 원작인 철컵스키 오페라 예프게니 원예기니의 주인공 원예기는 세상 물정을 다 아는 듯 교만한 인물입니다 인생을 전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말도 안 되는 사건에 휘말려 친구와 결투를 벌였고 자신이 쏜 총으로 친구의 목숨을 뺏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그래민 대공이 연 파티에 참석한 원예긴 그래민 대공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에프게니 원예긴의 대표곡 중 하나인 그래민의 아리아는 그래민 대공의 사랑에 대한 생각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사랑은 인생의 값진 선물이라고 말하는 곡입니다 선생님 준비되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철컵스키 오페라 에프게니 원예긴 중에서 그래민의 아리아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베이스 고경일 피아니스트 심소영의 해변으로 들려드립니다 사과 함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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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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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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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서 잃어버린 돈도 많고요 네 뭐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따로 선배님들이 또 해오신 거를 이제 따라서 간 거기 때문에 뭐 또 크게 뭐 이렇게 불만은 불평은 아닌데 요즘 이제 젊은 성악가들은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다 찾아서 다니고 이거 금방 쉽게 쉽게 저도 이제 쉽게 쉽게 찾아다니고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진짜 찾아다니기가 싫어서 심심 들었습니다 찾아다니기가 제가 독일에 드레스텐 콩쿨 본성에 나갔는데 거기에 호텔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기차하게 잤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희 그렇지 않아요 정말 노숙자처럼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노래 듣겠습니다 자 그 다음 노래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습니까 이번에는 한국 노래를 좀 한번 오우 어떤 노래입니까 신고산 타령입니다 또 우리 신고산 타령 중 얼마나 이 목소리랑 잘 어울릴까요 선생님 자료를 이용해 주시면 제가 그 사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이스 고경일이 연주할 신고산 타령 어랑 어랑 어허야 라는 후렴구가 있어서 어랑 타령이라고도 불리는 함경남도 대표적인 민요 신고산 타령의 한 대목입니다 민요의 노래만에 나온 신고산과 구고산은 산 이름이 아니라 함경남도에 있는 마을의 이름입니다 1914년 개통된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에 있던 기차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신고산이 우르르르 하뭉차 떠나는 소리라는 가사가 말하듯 우렁찬 기적과 함께 출발하는 기차를 떠올리며 연주를 감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신고산 타령 베이스 공영인 피아니스트 심수영의 협연으로 들려드립니다 공산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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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oting 공산야원 음 낙엽에 어서 쑤지고요 귓뚱한 미술 피우고 남은 간장을 다 썩이네 어랑어랑 어야 어야 아기야 내 사랑아 구부러진 저 속낙은 바람에 건들거리고 허공충전 등 다른 사해를 비춰주로라 백두산 명물은 들쩍 열매인데 밤녹강 굽이굽이 이리 천리를 흐르네 삼수갑산 모르다레는 얼클어설클어줬는데 나는 언제님을 만나 얼클어설클어어지느냐 어랑어랑 어야 어야 디야 내 사랑아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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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산 타령 베이스 고경일 피아노 심소영의 해변으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3553님 브라보 멋집니다 정말 고급진 목소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연아님 브라보 진짜 너무 멋진 음색 따봉 보내주셨네요 홍인유키님 와 브라보 고경일쌤 보이는 라디오로 보니 너무 멋진 모습이에요 872 쓰시는 분 브라보 와우 이렇게 멋진 신구산 타령이 또 있을까요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선생님 그 선생님 포스터나 또 공연의 선생님을 보면 굉장히 선생님이 무섭고 날카로우 같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방송에서 많이 허물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카인들리하고 이렇게 재밌고 자기 자랑 잘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행자 선생님께서 이제 잘 웃겨주시니까 제가 빵 터졌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 이미지를 프렌들리로 확실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정경이 클래식 클래식 수요처 대석 베이스 고경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니어와 한국 가곡도 자주 연주하시나요 예 할 기회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작년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 저희 극장에서 덴마크에서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주제로 노래를 하나씩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캐롤을 많이 했겠네요 캐롤을 당연히 하려고 그랬는데 경일이 너는 한국 노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저희 극장 솔리치 등에 그날 사회 보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리랑을 원하는 거예요 아리랑을 알고 있더라고요 와 덴마크 사람인데 너무 멋있다 어떻게 알고 있죠? 넌 이 노래를 어떻게 알고 있냐 그랬더니 예전에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 얘기 많이 하시네요 덴마크 방문했을 때 저희 극장 솔리스트들이 가서 아리랑을 불렀답니다 덴마크인들이 덴마크 저희 극장 솔리스트들이 그 노래를 알고 있는데 네가 진짜 원어민으로 한번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리랑을 불렀죠 어떤 아리랑을 불렀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 그러셨구나 네 그거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BTS, 넷플릭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알려졌습니다 또 옛날 얘기했지만 그때에 비해서는 요즘 한국은 한국이 엄청난 위상입니다 그렇죠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작년 11월에 빈필, 베를린필 그리고 콘셉트웨어 바우 오케스트라가 한 달에 다 내안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오고 싶어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정말 대단합니다 8355 쓰시는 10년 전에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께서 50년 전 새끼 꼬면서 자주 부르시는 걸 중학교 다니던 제가 따라 부르곤 했답니다 그 신고산 촬영을 들으니 아버지를 만난 듯 가슴이 뭉클합니다 와 선생님 노래로 인해서 이렇게 10년 전에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또 생각할 수 있는 추억에 잠기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5595님 귀가 호강하는 날 감사합니다 3046님 우와 이 아침에 이렇게 멋진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니 감탄이네요 감사합니다 8686 쓰시는 분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막힌 가슴이 탁 트였습니다 나머지 일정도 좋은 추억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선생님 만약 제 방송이 저녁이었다면 지금보다 더 컨디션 좋게 부르실 수 있었겠네요 왜냐하면 잠을 잘 자면 조금 더 잘 됩니다 잠을 못 자면 저는 좀 이상하게 노래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3시간 주무시고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보통 우리는 한 7시간 정도 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공연이 있는 날은 이제 애들하고 이제 와이프는 밖에 나가줍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이제 자고 극장에 갑니다 아 그럼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극장 전날은 뭐 외박해야 되는 겁니까 아 이제 좀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큰 공연할 때 뭐 맵스 더 펠레를 부른다고 그런 날은 제가 아예 호텔로 갑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애기들이 이제 늦둥이를 좀 낳아가지고 나이가 많은데 애가 지금 3살 밖에 안 돼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잠을 못 자니까 네 저는 새벽에 이제 호텔로 간다 나는 잔다 나는 잔을 했다니까 다 이해를 해줍니다 아 우리 사모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고생 많았죠 아니 지금도 덴마크에서 애를 혼자 보고 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육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와 자 지금은 마음껏 노래할 수 있지만 또 제가 알기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적도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참 인생의 제 암흑기였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 번 제가 밝힌 내용인데 함부르크 영아티스트 프로그램을 하시기 전에 갑자기 리허설을 하고 그날 기억하는 게 제가 무슨 리허설을 했나 아무튼 집에 딱 들어왔는데 왼쪽 귀가 갑자기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안 들리냐면 이상한 이명이 들리면서 느낌 이상하다 싶어서 이어폰을 갖다 대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6개월 동안 노래 못했습니다. 검사 받고 하는데 일주일간 공연 딱 취소하고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그때 함부르크 병원이었습니다. 이거를 수술을 해봐야 아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MRI 찍어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찢어서 열어봐야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고 여기가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미각을 잃을 수 있고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겁을 많이 줬는데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인을 했죠.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을 노래 못했어요. 귀가 안 들려서 수술을 하신 겁니까? 수술을 끝내고 잘 끝냈다고 했는데 귀가 계속 안 들리니까 6개월 동안 굉장한 힘든 시간을 보냈죠. 많이 울기도 했고 그러고 나서 공연 극장도 연장도 안 되고 다 잘리게 되고 어떻게 이제 체류충도 끝나가가지고 한국을 가야 될 상황이고 이제 귀는 안 들리고 근데 진짜 의사가 조금만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했는데 6개월 지나니까 진짜 귀가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다시 아 노래가 노래를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 독일에 있을 때 매니저한테 어 나 귀가 다시 들리니까 우리 오디션 좀 다시 잡아달라 그래가지고 오디션을 했던 세 국 극장 세 군데를 다 합격을 해가지고 다시 기사회생을 했죠. 안 그랬으면 그때 포기하고 그냥 한국 왔었으면 지금 선생님들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 너무 가슴이 놀랬습니다. 저도 6개월 동안 전혀 안 들리신 겁니까? 전혀 안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은 들리는데 이쪽이 안 들리니까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그럼요 뭘 못하겠더라고요. 한쪽 귀를 막고서는 노래하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 이거는 진짜 인생이 참 힘들구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규가 회복되시고 나서 극장 3개 오디션을 봤는데 3개 다 붙으셨네요.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는 프로덕션마다 계약을 해가지고 다 했죠. 3개 다 했습니까? 욕심쟁이 우와 3개를 다 붙으셨 3개를 다 다니셨군요. 다행히 시간이 겹치지 않아서 다행히 다 했습니다. 보통 겹치는데 보통 겹치는데 와 그래가지고 다시 기사회생을 해가지고 지금 덴마크까지 가게 된 거죠. 지금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들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이슈였을 것 같고 그렇죠. 사람들이 계속 붕대를 감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 무슨 일이냐 계속 피가 계속 온다니까 붕대를 감고 다녀야 되거든요. 귀에서 피가 줄줄 흘렀어요? 계속 일상생활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왜냐하면 수술한 자국이 빨리 아물질 않아서 그런지 조금 움직이거나 하면 피가 또 떨어지고 붕대를 갈아 끼우고 이런 식으로 수술은 함부르크에서 하신 겁니까? 함부르크에서 저를 많이 케어를 해줬어요.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그래서 유럽을 못 떠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음악 한 곡을 더 듣겠습니다. 댄스아의 선녀의 눈을 베이스 고경일 피아니스트 주우션의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시겠습니다. 댄스아의 선녀의 눈 베이스 고경일 피아니스트 주우션의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5595님 가슴이 뭉클뭉클 이렇게 좋은 음색을 들을 수 없을 뻔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9463님 어머나 좋아하는 노래를 고경일 목소리로 듣다니 감격과 감동입니다. 7587님 천운이시네요. 다시 회복하신 거 축하드려요.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정경일 클래식 클래식 수요처 대석 베이스 고경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음악인은 누구일까요? 음악인? 네. 뭐 저는 작곡가들 모든 작곡가들을 존경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음악인이라고 딱 집을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곡가는 당연히 베르디, 부치니, 바그너 이런 건 제게 데껴두고 저는 드비스나 쇼팽 이런 작곡가를 왜냐하면 저는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오페라를 공부하는 거 빼고는 그냥 조용히 있을 때는 항상 그런 음악을 듣습니다. 기악과 관악을 더 들으시는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런 음악을 좋아하나 싶으면 저는 처음에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고 프랑스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작곡가들이 대다수도 프랑스 사람이거나 쇼팽은 또 토플란드 사람이지만 프랑스에서 고생을 마감했고 프랑스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 음악을 들으면 멜랑콜리 해지고 굉장히 밝은 것 같은데 어둡고 경쾌한 것 같은데 슬프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 삶과의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작곡가들을 보면 저는 처음 봤어요. 성악가가 작곡가를 베르디 푸치니 바그너를 제끼고 쇼팽을 좋아합니다. 드비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레가투가 좋으시구나.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배우네요. 저는 아까 선생님 오넥인 아리아 부르실 때 공부를 많이 한 게 결정적인 순간에 소를 선택하지 않고 음악을 선택하시더라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턱을 딱 떨어뜨려 연구기를 들면서 울림을 유지하는 더 주지 않고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또 좌절했을 때 나를 붙잡아준 한마디 혹시 누가 해주신 적 있으십니까? 누가 해줬다기보다는 그냥 저 혼자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아까 그런 상황 있을 때마다 그냥 버티자. 묵묵히 버텨보자. 너는 나는 또 좋은 내려올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묵묵히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버틸 때 그냥 멍때리고 버티는 게 아니고 항상 또 공부를 하고 갈고 닦아야죠. 선생님 이미 이제 멍때린다라는 말씀하시니까 너무 뭐랄까 구수하고 좋네요. 오늘 저희 출연하신 방송 EBS지 않습니까? 많은 또 부모님들 학생들이 듣고 있는데 음악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미래의 성악가 고경이를 보고 미래의 성악가를 꿈꾸는 음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성악가가 되고 싶은 분들이 많죠. 많고 또 누구나 잘 되고 싶어 하지만 또 다 잘 될 수가 없는 게 또 이게 성악입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마음을 딱 먹고 했으면 그냥 쉽게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칼을 뽑았으면 진짜 무라도 벼라고 했듯이 묵묵히 버티면서 열심히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벼라 잘 알겠습니다. 골든보이스 고경일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베이스 고경일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은요 꿈은요 제가 지금 사실 지난 3월 달에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원래 건강하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좀 폐회가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22년을 가족과 떨어져 살았잖아요. 너무 오랜 시간을 떨어져 사니까 부모님인데도 약간의 거리감이 좀 생기고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이 지금 딸이 둘이고 와이프도 있고 그 가족을 항상 케어하고 사랑하면서 그냥 열심히 잘 사는 게 저의 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기승전결이 완벽한데요. 음악부터 꿈까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하게 되는 또 여윤이 남는 인터뷰였습니다. 두 곡의 멋진 라이브 연주와 함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낸 경험담까지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감동이었습니다. 270년의 전통을 깨고 최초의 동양인 종신단원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것처럼 앞으로 베이스 고경일의 멋진 무대 활동도 정경일 클래식 클래식에서 끝없이 권하겠습니다. 한국 오실 때 또 뵐 수 있겠죠? 네 얼마든지요.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2주 전에 홍보한 것처럼 선생님 공연을 잘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도 말씀하시죠. 6월 19일 공연뿐만 아니고 7월 4일에 갈라 콘서트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그것도 예술의 전통 콘서트입니다. 그거는 한국인 성악가들 엄청난 분들과 듀엣을 위주로 하는 공연입니다. 6월 19일에 있고 7월 4일입니다. 7월 4일 예술의 전통 콘서트 홀 판타스티커 듀오라고 해가지고 정말 멋진 듀엣곡들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19일 7월 4일 그 오후 8시겠죠? 시간은 알지 못하시는군요. 제가 알아서 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만 알고 계셔서 시간에 여러분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연주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피아니스트 심수영 선생님 청취자로 오신 게 아니시죠? 지금 출연자로 오셨는데 너무 재밌게 보셔서 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전에는 연주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수요처 대석 베이스 공경희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떠셨습니까? 한국의 자랑스러운 아티스트가 이렇게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과 함께 음악도 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출연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오늘 뒤에 광고들은 제가 오늘 인터뷰 시간을 어머니 뺏어서 못해드립니다. 이경세님 이번 예단 공연에서 독일에서 활동하는 제가 최애하는 테너 송성민 연주도 있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같이 출연하십니다. 이윤혹님 오늘 감동과 먹목함까지 주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노이주님 철학적인 깊이도 나눠주시는 고경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끝곡은 베이스 고경희로 연주로 들려드리려 했는데 여러분 시그너로 마칩니다. EBS FM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오늘 문 닫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우리 내일 10시에 다시 만나요. 아리옹 아리옹 고경희로 연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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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해 주신